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사비는 엄청 많이 있는데요? 와사비를 어디에 가서 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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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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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번에 찍었던 게 있는데 서경아 미래. 서경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친근한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찍었었어. 배윤이도 내 브이로그 나왔었는데 잘 지내지? 인혜야 잘 지내는구나. 서경아 오랜만인데 이런 모습을 나한테 보여줬어. 이건 예쁜 거에요. 그때 애들이랑 역사. 쿨톤과 뮤트. 그리고 블러스. 시원하게 생겼어. 메쉬 소재네. 블러스 샀어. 역시 이런 컬러가 또 우리한테 맞지. 맞아요. 이렇게 은하의 파우치는 아주 간소하게 들어 있습니다. 너무 잘 지내셨어요. 혼자서 너무 가요. 연이의 랍트랑. 완전 간이. 그린랑 밑에 녹색 없어질 때까지 잘 저어드세요? 우와. 근데 예쁘다. 생닭시애랑. 랍때랑 창안에. 다 친환경 발랐지? 응 그런거 섞어주세요 밑에까지 밑에 여기 설탕 내 설탕이랑 뭐가 잘 어울려 너 손 여기 담근거 아냐? 그니까 이거 5년대 낸 거 다 썼는데 여기 다 뜰래요? 안 벌어? 솔티카라멜이구나 카라멜 맛 진하다 솔티카라멜 맛 진해 단짠이다 근데 카라멜 진한건지 다른건지 둘 다 안맞는거 같아 설탕이 많이 들어갔어 ㅎㅎ 계란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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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 이게 영상 맛있다 음식을 위해서 나눠서 먹어야지 밥을 먹으러 깍먹고 저녁밥에 impacting 띵띵 내가 찍어줄까? 그냥 찍어서 보내줄게 주니어 맞아? 주니어는 뭐 많이 안 들어있다 와 이렇게 벽급이 있구나 주니어 많이 들어있네 빵이 다 둔탁하고 크다 땅쇼핑 아 고민되네 초코가 장난이네 겉에만 있는건가? 안에도 뭔가 초코 크로아상 이거랑 전통권을 사야겠어 배꼽같은 귀여운 만주들 만주 배꼽 만주 너무 크다 약간 황치즈 이런 맛인가? 양파 냄새 향 나 응 balda 비빔밥 간이 소 Adobe 고춧가린 비빔밥 적극 뭐야 갑자기 너무 덥다. 처음에 탕수육을 마셨습니다. 오늘의 식품은 또는 다음날의 식품입니다. 오늘의 식품은 이곳에서 식품을 마신다. 오늘의 식품은 이곳에 가게 됩니다. 식품은 이곳에 가게 됩니다. 다음은 딸기 되게 심플하다 드셔보십시오 원래 계란을 달래야 되는데 반옥천이라고? 와 큰일날뻔했다 하나 더 시켰으면 와 진짜 커 대박이다 미쳤다 오징어 많은 것 봐 와 밖에서 뭐 하시나봐 막걸리를 시켰습니다 터져낸 막걸리 막걸리도 심지어 장수야 막걸리 너 심지어 장수야 겁나는 것 봐 맛있다 얼마나 먹으니까 왜 이렇게 달지? 상수가 제일 단 것 같아 싸먹어봐 아니 미쳤는데 진짜? 말이 안 돼 뭐야 아까랑 같이 먹고 먹었으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끝났고 아까랑 같이 먹었다가 화나게 먹었으면 밑에 있는 거 근데 이게 뭐야 다닐 것 같다 뭐이 타자마자 had time 없네 오빠가 아빠가 나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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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짜란 나의 사진. 다시. 내 운전면허증 옆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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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